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얼마 후에 할 댄스 공연에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배운 또 안무가 있어요 좀 어려워서 처음에 굉장히 헤맸는데 어떤 곡이냐면 하이브라는 회사에서 만든 아이돌, 여자 아이돌을 부르고요 캐치아이의 터치라는 곡입니다 굉장히 손동작이 많고 빨라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던 안무였고요 처음엔 굉장히 천천히 하다가 빠르게 빠르게 했던 안무입니다 근데 또 영상을 찍어보니까 그 느낌이 안 살아가지고 아 역시 멈추는 어쩔 수 없나 보다 약간 그런 한계를 느끼는 그렇게 좀 절망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연습해 보겠습니다 안녕 사주시는 amp et al,vin, 오,m et al,vin, 잉 잉 잉 잉 잉 잉 잉잉 잉 잉 잉 잉 아ithm 시에 kelu고 아 modifying ента단단단단단 말씀 양해 Charmary